엉덩이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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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찍었어. 이름 쓰면 큰일 날 돼 너는 말 안 써주냐? 피부를 고쳐 아 아 왜? 피별을 어떻게 거쳐? 뭐 그런 거 써요? 뭐 그런 거 써요. 안녕하세요. 눈 삐지 왜 그래? 어 안녕하세요. 아 반가워. 나 쌍이 뭔데 어떻게 하면 좋아? 이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? 빨리 해야 돼. 지금 뒤에 99명이 기다리고 있어.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요? 김.. 김.. 바니요. 바니 바니. 바니. 바니? 할머니 이렇게 해갖고 분명을 언제 해? 2시간 걸리는데. 할머니. 할머니. 아 그때 할머니 실물로 보니까 별난 것 같아. 뭐라구요? 이름이 뭐세요? 저.. 이 똘이요. 이 똘이예요. 이 똘이예요. 이 똘이예요. 항상 좋은 일을 또 오리라고 또 오리. 안녕하세요. 아니 이게 무슨.. 그래도.. 이 똘이예요. 이 똘이.. 이 똘이예요. 이예요. 이 똘이예요. 이 똘이.. 아.. 너무 떨려. 아.. 아.. 과연 내가.. 밖이라도 서고 올라가 먹었네. 나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. 나 멋있는 사인을 갖고 싶은데 이미 난 받기로 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계속 사인을 하네 맞아 이제 못 바꿔 진짜 못 바꾼 거야? 할머니가 그렇게 했잖아 처음에 그거는 밥 먹고 용수여고 따라 박자 쓰고 해 땅그룹 쳐놨었지 그게 이제 당시의 사인입니다 아니요 나는 진짜 멋있는 거 하고 싶었어요 연예인 중에 그런 사인 있습니까? 자기 성만 쓰는 사인 있습니까? 나는 안 못 봤어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이따 아 커피 오지 마세요 지금 한 잔 마시고 거짓말zie 하 dunk 컵둔가 마셔 안 마셔? 완벽해 뭐가 마셔? 내가 물 마실래 물 마셔도 화장실 가 커피 마시는 안 가 실험을 해 봤어? 실험을 해 봤지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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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 그죠? 내가 실험을 해 봤어 밥 먹고 먹어 그런데 3가지 Pang 화장실이면 3번은 가는 거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어때게 별렁걸려갖고 ни faana 느낌도 놓고ik 고춧가루 할머니 어디가? 여기가 있네? 대박 대박 이거 무슨 사격이야? 마음이 진정이 안 되네 무슨 사격이야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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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갖고 탁자 하나 쓸랑아 먹었다 엄마 아파서 엄마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할머니 그러면 쓸랑아 먹었어 뭐 뭐 뭐 장사는 시작하면 대박 나시고 대박 나시고 보이던데 진짜 네 네 저희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고마워 저 취업했는데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아이고 축하해요 축하하고 저 갈대기를 바를게요 학생이야? 아 그래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너무 당황스러워 할머니 내일하고 바다에 왔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무나 아이팬인데 아 아 아 아 사랑 나도 사랑해 진짜 우리 팬들 사랑해요 오래오래 먹어야되 고용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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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찍어야 돼? 엄청 빨리도 없는데 거의 내가 하나, 둘, 살... 이러고 인생은 70번 통이야 네 근데 피곤하시게 아니 피곤은 안 오는데 막 말이 안 나고 떨려갖고 지금 긴장하시고 감사합니다 얼른 덮어버려야 돼 밀바비스님 안녕하세요 무슨 응급 자체 할 수 있으세요? 저 침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지금 줄 것 같아요 응급자, 응급자 주면 내가 응급자! 됐어 됐어 이제 할머니 아침부터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? 기다리다 짖었어요 땡뻘 땡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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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어요 어 너무 좋아해요 쓰러지는 안 하고 고마워서 이거 막 일어나줘 마시는 거 같아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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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급자 나는 내가 먹을게 감사합니다 보여줘 할머니 안동역에서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안동역에서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안동역에서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엄마 여기서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안동역에서 불러주시면 안 돼요? 바람에 쌓여버린 저희 엄마랑 싸움은 똑같아요 아 근데 누가 있으면 다행이네 담아주시면 돼요? 아 이거 알아줘야지 네 힘내 감사합니다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다보면 안 되는 거 없어 네 얘들하고 당가문 사려고 했는데 당가문 겨울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가문에 좀 안 나와 나는 가위로 무조건 좋아해요 하이파이 찔면 나는데 나 찢었어? 가위로 안 해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주 너무 웃기래요 가위로... 가위로... 나도 눈물 나오려고 하려고 해 하이파이 하이파이 가위로... 가위로... 감... 박... 박토드는 일이 생겼다 어.. 박토드는 일이 생겼네 하이파이 하이파이 막내 할머님이 책을 내셨던다 네 할머니 읽어줘야지 네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빚기지 말고 사수 바라 나 당신의 곁에 남은 편들과 함께 할머니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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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all you need